랑만되면 딱 자고 가 오케이 밀란 헤리어 F100 A10 A10에 보면 일단 뻥파도 있네 10.3 뻥파도 있네 10.3 방 야크 28 야크 28 저거 뭐야 이리 와봐 왠지 만만한 친구 같다 야크 28 이리와 어? 벌써 미사일 쏴지는데 어? 에이 안타깝다 아군은 낼려면 잡아버린다 수세븐 오우 아군이 잘하는데 위거 21 쟤는 뭐야 언제 튀어났나 수25 수세븐 수25 정도면 나 잡아줘서 A5가 좀 묘하게 선회해주면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해주면 없을까 아, 없을까? 아, 좀 들어봐. 아, 덜지는 못한다. 이런건 맞을 것 같긴다. 아, 참. 이 정도는 맞춰졌어. 미그 19가 뒤에 붙었나? 앞에 있나? 뭐, 높은 오른쪽, 왼쪽, 이쪽에서 미그 19 내려갑니다. 맞춰봐. 네. 미그 20이. 어, 이건 되겠네. 가까워지는게 될 것 같은데. 어, 저거 뭐야 저거. 어, 10억들은 알면 벌다. 어, 이거 레이더 생각보다 엄청 좋네요. 레이더가. 피하고 빌되고. 잘 잡아주네요. 어, 소위 25. 속도로는 쟤를 잡을만한데. 소위에 덥시다. 아, 아, F... F100이 뭐 싸웠죠? 예예 그런거 같애 아잉... 한 잔 먹고 싶긴 한데... 저 형 끄니까 놔두십시오 으으... 날개에 먹으려라 아 바퀴 날개 난다 엔딩기 에머 우리 반자님한테 반한다 미사일이 잘 안... 못 날라가게 생겼죠 딱 봐도 ㅋ 뭔가 좀... 꾸리꾸리해 아 진짜 속도는 정말 잘 나와 이거 속도는 그거 미친거 같애 아이아이에스 엔드 엠에이 시에이치 이건 뭐지? 고독인가 이게? 오... 특이하네 이게 고독인갑다 10.3방인가 보네 F4 F가 10.3인가 보네 수세븐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제가 나름 빠르잖아요 한번 노려볼게요 F4 F... 형 노릴수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아... 걔 노릴거죠? 그럼 저는... F4 F를 노려봅시다 어우... 이게... 덜어지면 죽이는데... 오케이 형 죽었다 구려도 미사일이 있어야 되는 이유... JP지 부캐님 침만 빠시네 구려도 미사일이 있어야 되는 이유... JP지 수세븐 아... 위에서 미라주 하나 내리찍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그릭 미사일 사는거 같은데... 아이고 맞았나 어... 기만차가 없어서 회피를 못해요 어... 근데 뭐 일기를 해서... 미라주는... 미라주 부캐님 뒤에 붙었어요 아... 부캐님이 락이 걸려... 그렇지... 아... 부캐님... 죽는데... 야... 미라주 저거... 화네... 아... 큰일났네... 이렇게 선회하면은... 얘가 에너지 잘 빠져서... 뒤잡기 힘든데... 아... 얘도 장난아닌데... 똥파가... 똥파있어가지고... 장난아닌데... 아... 나도 에너지 빠지는거 장난아니다... 하하하... 진짜 잘 빠진다 이거지... 와... 진짜 무슨 미그 타는거 같다... 이렇게... 아... 기만채... 기만채도 있는 버전이야... 와... 잘 안 맞겠다... 됐다... 안 맞나... 맞을만 했는데... 그러니까 미사일만 하는겁니다... 미사일이 왜 안맞았지... 이거는 기총각 나오겠다... 엄청 느리죠... 속도 빨리 필요가 없는거다... 아... 내가 각잡고 있었네... 아... 리더주기 쉽지않네... 아... 리더주기 쉽지않네... 아... 저 말하는거 아니죠... 저 말하는거 아니죠... 아... 아... 조금전에 강 나왔을때 못잡았던게 좀 크네... 잘 먹고 잘 살아네... 지금... 역시 나는 빠른 기체 타는게 맞나봐... 어... 빠른게 편한거 같대... 솔직히 말해서... 아군... 에이텐 하고 갑니다... 한 두바퀴만 버티면... 에이텐이 정리해줄겁니다... 에이... 아... 죽어버리는데... 개복치들이야.. 왜 갑자기 다 죽노... 어... 어? 수의지... 조심해! F104가 하나요? 왜 이렇게 잘 쏘노? 다 살아있죠 땅 까! 다들 빨리 땅 까서 끝냅시다 미그식구 온다 미그식구 뭐하러 오는걸까요? 아 예 레이더 성능 진짜 좋은데요 레이더 성능 정말 좋아요 EBR때에서는 좀 오버스펙같다 레이더 미사일만 있었으면 더 완벽해 어 이거 연동되긴 해요 연동되긴 해요 안좋아서 그렇지 EBR때에서 좋다는거지 이게 뭐 올라가면 좋지 않을 뿐이야 EBR때에서 좋다는거지 EBR때에서 좋다는거지 나도 에너지 엄청 잘 빠진다 깜짝 놀랄거다 서로 속도가 느릴때는 여기도 쏠만 하죠 맞을까 아 안맞으려나 고맙다 자 레드타 미사일 가져왔는데 어떤가 한번 써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가 좀 더 좋은거 같은데 F104 내 손에 좀 맞다 딱 적절하게 제가 원하는 만큼 반응하고 조금 아쉬운게 있다면 머리를 잘 못들어 고속일때 좀 구둠이 있다고 해야하나 머리가 안들리더라구 이거 하나 좀 아쉬워 속도 차이 보세요 안드로메다다 이거는 얘 느려서 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락만 되면 딱 잡을 것 같아 아 수세븐 저기있네 언제 이리 왔어 못봤어 내가 넌 죽였다 그래서 수세븐정도는 이 정도면 잡을 수 있어 가능하다 가능하다 T2 T2가 좀 무섭긴 한데 이제 전방나군 아 사와제이였나 지나가자 오른차가 지나가버렸어 됐다 수세븐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것 같습니다 느낌 그죠? 충분히 따라가시죠 그리고 이제 미사일이 다르다 레드탑이다 아까 구데이 같은 미사락 똥파 형이 똥파 형이 똥파 형이 내가 지금 맛있게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형이 거기서 그러시면 아 와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네 똥파 형 이거는 쏘면 둘중 하나 잡는다 똥파를 잡든 적군을 잡고 아 아 똥파 형 잘 드시네 대단해 10키로 전방기 적발격 간이 늦게 보인다 이건 가능할 것 같다 비행군 보이면서 폭격기면 좋겠다 RRR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락 잡고 있는지 모르게 RRR 없거나 아니면 기만치 없거나 뭐든 상관없다 수우 25 아 쟤는 그거잖아 올라가지구 쭈면서 미리 사고 얘 느리거든 맞을 것 같다 그렇지 괜히 가까이서 쏘면 피한다고 세븐 잘 먹었다 바보야 미리 맛있게 먹어 땅까 그게 아직 더있나 수우 25 아 우라차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우라차님 제가 이름말하긴 좀 그렇지만 워선넌에서의 저희 입지는 월탱으로치면 뭐냐 유니컴 그 정도 수준이야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늑구양이 슈니컴이라니 인정할 수 없어요 빽 어쩔 수 없어 얘가 그렇더라구 잘 쏘네 희망치 안뿌리면 좋네 희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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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9.3 타고 지금 9.4 9.4면 일본 타면 되겠다 탈게 있나요? 일본이 지금 9.0이니까 아 근데 일본이 10변대가 없어가지고 황이 풀렸다고 제가 16식이랑 그 다음에 아 근데 약간 이상한게 있는데 그 대전차 미사일이 예전에는 잘나갔다가 89식 아시죠? 89식 제가 잘 몰라요 지상은 잘 몰라요 미사일이 쐈는데 자기 혼자서 떨어져요 쿵 이게 뭐지? 아니 싶어가지고 많이 많은데 흐흐흐흐흐 여기 좀 많이 많은데 흐흐흐흐흐흐 이거있어 오 야우 야우 으 으 으 뒤에 수이와 미그21 하나 내일 찍으려 합니다. 조심하세요. 미그21 머리위에 SK진이 미그21 있어요. 수 25도 있고. 그게 너무 많다. 저기 오케 우와 죽을지 알지? 떼놓고 돌면 유아 읏 아 왼쪽 꼴이 아니게 해 먹었다. 누가 쏜거야? 걔 파르트야? 또 파르트야 왼쪽 수평골이 날개야 라이터니언 탈만한데요 탈만한데 깔끔하게 부서지네 똑부러지네 아니 뭐 없나? 패러슈트 이런거 없나? 아 있어 그치 여기 있어야지 kidding 끈어 On 배고파 가겠습니다 배고파 텐텐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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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